해뇨를 하시는 분이 아이고 하고 말고 아 왜세요? 우리 집에 갖다 놔줄게 해뇨을 아주 시커멓은 게 베너보다 이번 게임은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피드킥이고요 이건 모르지 어머니께서 설명하시는 말을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을 먼저 외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 포인트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감각으로 갈 수 있거든 이거 괜찮네 자 정순아 어머니 준비되셨어요?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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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퀴즈 시작! 아이고 이제 오지 너나 나 얼마나 굽다 거기에 눈처리 하람지게 아이고 이제 오지 너나 나 얼마나 굽다 거기에 눈처리 하람지게 야 이건 모르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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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좀 더 해주세요. 아이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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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모르겠다. 야 이건 모르겠다. 파이팅! 정민님! 화장! 땡! 이눈! 파마! 땡! 아이고 참 초밤. 맥NER! 정민! 메이커! 미용실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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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배 뜨놈 들입깡? 제주도에 배 뜨놈 들입깡? 배 들어온다니까? 배가 들어오는데 밀깡? 제주도에 배 뜨놈 들입깡? 배 들어온다니까? 배가 들어오는데 밀깡? 백두릉도듬깡 백두릉도듬깡 제주도에 백두릉도듬깡 아이고 막 맞춘거게 아이고 막 맞춘거게 세연 오케이 세연 오케이 감귤 귤 땡 귤은 균이라도 백두릉도듬깡 쭉 달라고 어치 어치 달라고 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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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알았는데 아 진짜 하도 모르고 와 진짜 하도 모르고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이거 모터젠이 제가 칼칼 쓴 거 영 딜렁대기 몽들 먹음시니게 먹음시니게 이거 무슨 칼칼 쓴 거서 몸실 문명 부약 다 되는 것들 네 주님 주님 술 땡 세연 담배 담배 땡 담배는 신경 여자 남자 다 먹어게 담배는 신경 여자 남자 다 먹어게 어 저 여기 어머니나요 빨리 먹어서 아주게 칼칼 쓴 거 사먹고 시커멓은 거 들렁대기 야 좀 해 어 좀 해 그 보약 아 이거 보약들 커피 커피 아 커피 야 보약은 진해 내게 들렁대기 뭐 있어 하하하하하하 다음 문제